이제 겨우 나이 40줄도 안 되었는데 눈가엔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몸은 말라 볼품이 없는 여인 숙단이 얼굴에 분을 발라도 그 나이보다 훨씬 들어 보인다. 그녀는 원래 유명한 기생이었으나 나이 들면서 젊은 신입들에게 밀려 일찍 나이 서른해 현역에서 물러나고 잠시 행수를 맡아 기생들 교육을 시켰으나 동기들의 이간질로 기방에서 쫓겨나 지금은 2패 3패를 지나 들병이로 전락하여 주막에 있는 작은 방을 빌려 술 취한 장돌뱅이나 돈 없는 머슴들을 상대로 몇 푼 받고 치마를 올린다. 숙단이는 성품이 너무 착하고 마음이 여려 늘 당하고만 사는데 그래도 인상 한 번 쓰지 않고 얼굴에 미소가 떠나는 날이 없다. 그러던 어느 날 소쩍새가 구슬프게 울던 밤 부엌에서 난리가 났다. 배가 고픈 거지아이 하나가 주모에게 들켜 마당에 패대기 쳐진다. 야 이놈아! 여기가 어디라고 음식을 훔쳐 먹어! 당장 광가로 가자 이놈아! 아이고 잘못했어라 너무 배가 고파서 시끄럽다 이놈! 주모는 부지깽이로 어린 거지아이를 두들겨 패기 시작한다. 그때 숙단이가 때꼼히 문을 열어 그 광경을 보고는 아니 형님 그러다 아이 잡기수 내가 훔쳐 먹은 음식값을 낼 테니 그만하시구랴! 그러며 숙단이가 달려가 아이를 일으키더니 코피를 닦아주며 방으로 데리고 간다. 으이그 착해 빠져 설나무네! 주모는 부지깽이를 던지고는 손바닥을 털더니 방으로 들어간다. 방으로 들어온 거지아이가 숙단이 앞에서 무릎을 구르니 얘야? 편하게 앉거라. 그래 이름이 뭐니? 지는 덕순이라 압니다요. 덕순이? 이름 좋구나. 그래 배가 많이 고팠나 보지? 예 사흘 굶었구먼요. 어머 그랬구나. 잠시만 기다리거라. 그러더니 숙단이가 부엌으로 가서 개다리 소반에 노까지 반찬과 고봉밥을 해서 들어온다. 자 어서 먹으렴. 덕순이는 눈이 왕방울만 해지더니 호겁지겁 밥을 입에 구겨넣기 시작했다. 덕순아 천천히 먹으렴. 누가 안 뺏어 먹으니? 예 마님. 예 난 마님이 아니란다. 그냥 이모라고 하렴. 예 이모. 밥을 먹고 있는 덕순이를 보니 울컥 목이 메었다. 숙단이가 어려서 집안 살림이 어려워 어머니는 도망가고 그나마 아버지마저 병으로 죽으니 남은 것은 남동생 하나 있었는데 그만 뿔뿔이 헤어져 지금은 생사도 알 수 없다. 이 아이를 보니 동생 생각이 나서 눈물이 멈추질 않는다. 이모 울어요. 아니다. 눈에 무엇이 들어갔나 보다. 그래. 지금 몇 살인고? 예. 아홉 살이지라. 그래. 내게도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 아마 지금쯤 장가가서 아이도 낳았을 터인데 그래. 갈 데는 있느냐? 아니요. 그냥 아무데나 평평한 자리만 있으면 그곳에서 잡니다요. 그래. 그러자. 숙단이가. 그나저나 밥 다 먹었으면 얼른 씻자꾸나. 예. 그래. 오늘부터 이모랑 같이 지내자꾸나. 내가 자식을 낳았다면 너만한 아들이 있었을 터인데. 깜짝 놀란 덕순이가 눈을 크게 뜨며 정말 그래도 돼요? 그럼 되고 말고. 그리고는 부끄러 가서 정성껏 몸을 닦아주었다. 덕순이도 몇 년 만에 목간을 한지라 그리도 개운할 수가 없다. 예. 덕순아. 이 물 좀 보렴. 새까만 때 국물이 부끄러운지 덕순이가 고개를 숙인다. 먹물이 필요 없구나. 하며 크게 웃는 숙단이. 그날부터 둘의 요상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주모는 왜 고생을 사서 하느냐며 몰아하지만 숙단이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다. 덕순이는 눈치가 발라. 산에 가서 뗄감을 치고 오거나 객방에 불도 지피고 심부름도 잘하니 처음엔 싫어라 했던 주모도 갈수록 덕순이를 좋아하게 되어 이제는 한 가족이나 다름이 없다. 나이는 어리지만 숙단 이모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대충 눈치채고 낮에는 산에 가거나 자리를 피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눈 내리는 겨울 밖에서 들어온 덕순이가 방으로 뛰어 들어오며 이모, 저기 나루터에 웬 노인이 추워서 동사하겄던데요? 그래? 그럼 한번 같이 가보자. 덕순이와 숙단이는 바쁜 걸음으로 나루터로 갔다. 저기요, 저기. 숙단이가 보니 벌써 머리와 어깨에 수북히 눈이 쌓여 미동도 하지 않는다. 어머, 그래. 가까이 가서 어깨를 흔들어 보았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는다. 이모, 죽었나 봐요. 그때였다. 노인이 잠깐 몸을 움직인다. 아니야, 살아 있구나. 영감님, 제 말 들리세요? 흔들며 숙단이가 말하자. 노인이 가느다란 신음을 한다. 덕순아, 얼른 가서 가만히 한 장 갖고 오너라. 덕순이는 냅다 뛰어 주막으로 가서 가만히 한 장을 갖고 왔다. 그래, 노인을 여기에 올리고 너랑 나랑 끌고 가자꾸나. 노인을 가만히에 실은 뒤 둘은 낑낑대며 눈 위를 마치 썰매처럼 끌고 갔다. 추운 겨울인데 두 사람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다. 겨우 주막에 도착하여 노인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이불을 펴고 그 위에 눕혔다. 잠시 후 숙단이가 호롱의 불을 밝히자 덕순이가 소리를 지르며 뒤로 훔친 물러섰다. 어? 문둥이? 얼굴을 보자 숙단이도 깜짝 놀랐다. 손마디가 없고 코는 내려앉았으며 눈썹도 없다. 이모, 문둥병에 걸린 사람인데요? 그래? 그렇구나. 우리도 같이 있다. 문둥병 걸리는 거 아니래요? 순간 숙단이도 전염이 되는 건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지만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걸 거리는 걸 보면 전염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었다. 이모, 다시 그 자리에 데려다 놓을까요? 숙단이는 강하게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야, 눈이 이처럼 많이 오는데 어찌 다시 그럴 수 있겠니? 걱정 말고 넌 먼저 자거라. 그리고는 음목에 자리를 깔아주었다. 덕순이는 몹시 피곤하였는지 코를 드르렁거리며 잠이 들었다. 다음 날 눈을 떠보니 노인 옆에서 허리를 접고 구무종하게 자고 있는 숙단이 밤새 뜨거운 물로 노인의 몸을 닦아주고 새벽에야 겨우 잠이 들었다. 숙단이는 주모에게 대충 둘러대며 손님을 당분간 받지 않고 쉬겠다 하고 노인을 간병하였다. 친 부모라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어다. 사나흘쯤 지났을까? 겨우 눈을 뜬 노인이 두 사람을 바라본다. 아니 내가 왜 여기 있소? 할아버지 나루터에서 눈을 막고 쓰러지신 걸 모셔온 거예요. 그래? 이거 초면에 큰 신세를 진 것 같소이다. 그러자 숙단이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어르신 걱정 마십시오. 다시 정신을 차리셔서 다행이십니다. 할아버지 우리 이모가 며칠을 고생하면서 할아버지를 간병하셨어요. 덕순아 아닙니다. 정신이 드셔서 참으로 다행이십니다. 그런데 어르신 살고 계신 곳이 어디신지요. 길을 잃으신 것 같은데 그러자 노인이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혹시 지필묵이 있소? 여기는 없으나 곧 갖다 드리겠습니다. 숙단인은 급하게 주모 방으로 가서 지필묵을 갖고 와 노인에게 주었다. 그러자 그 노인이 달필로 글을 써내려 가더니 덕순이를 보며 여보게 혹시 자네가 이 편지를 유정산 후함사 주지스님에게 갖다 주고 올 수 있겠나 덕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여 유정산으로 심부름을 떠난 덕순이가 주지스님을 만나 편지를 전해주니 스님이 몹시 놀라더니 아니 이 어른이 어디 계시는가? 예 저의 주막집에 계십니다. 그래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네 어서 돌아가서 정갈 잘 받았노라 말씀드리게 예 알겠습니다. 주막으로 돌아온 덕순이가 노인네에게 할아버지 스님께서 잘 받으셨노라 전해드리라 하옵니다. 그래 욕받구나 그리고 다음날 갑자기 주막집에 건장한 젊은이들이 사인교를 메고 오더니 대감나우리 계시옵니까? 그러자 누워있던 노인이 응 여기 있네 건장한 젊은이들이 방으로 들어와 노인에게 절을 올리고는 대감나우리 오르시지요? 오냐 그래 사인교에 몸을 실은 노인이 여보게들 그동안 신세 많이 졌네 네 한 번 꼭 연락 함세 두 사람은 예사롭지 않은 사인교의 등장에 적지 않게 놀랐지만 곧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렸다 어르신 어서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을 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던 노인은 가마꾼들에게 자 어서 가세 그리고 두 달쯤 지났을까 그 노인의 일은 까맣게 잊고 평상시와 다름없이 지내던 두 사람 덕순이는 아침 일찍부터 주막마당을 쓸고 숙단이는 퇴마루에 걸터앉아 머리를 빗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오더니 여보시오 여기 숙단이라 하는 분이 계시오 깜짝 놀라며 예 제가 숙단이온데 누구시오 아 우리는 대간마님께서 보낸 가마꾼인데 어서 채비를 차리고 이 사인교에 타십시오 그리고 어린아이도 한 명 있다던데 예 덕순이요 그 아이도 같이 오라 하셨소이다 두 사람은 생전 처음 타보는 사인교에 몸을 싣고 그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다 한참을 가다 그래도 가는 것이 궁금했던 속다니 아니 이보시오 따라가기는 하나 대체 어디로 가는게요 곧 가보시면 알 것입니다 한참을 가더니 커다란 기와집에 멈추었다 그때 모습이 뛰어나와 웅장한 대문을 열자 사인교가 들어가 마당에 내려놓고는 자 나오시죠 어리 둥전 영문도 모르는 두 사람은 쭈뼛 쭈뼛 사인교에서 내렸다 그러자 대청에서 이를 지켜보던 대간마님이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오더니 어서 오시오 고생 많았소 두 사람은 노인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니 어르신 그래 잘들 있었는가 반가운 목소리로 노인이 환대를 해준다 자 어서 들어가세 두 사람은 그저 황송한 마음에 허리를 숙이고 따라 들어갔다 자 앉게 이 집은 고울에서 유명한 부잣집 대감댁 이었던 것이다 아니 할아버지 여기 주인이신가요 덕순이가 철없이 물어보니 그래 맞단다 이 집이 내 집이란다 와 좋다 그러자 대감이 빙그레 웃더니 사실은 갑작스레 고약한 문둥병이 찾아와 그것을 비관하여 혼자 산속에 있는 저를 찾아가던 중이었는데 갑작스럽게 눈이 오고 바람이 차가워 그만 나루터에 쓰러져 있던 거라네 그때 두 사람이 나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일찍 나는 불귀의 객이 될 뻔했지 다행히 두 사람이 극진히 보살펴주어 산으로 올라가 약초에 해박한 후암사 주지스님이 약을 써 문둥병을 낫게 해주었다네 그 모두가 두 사람의 은혜일세 고맙네 그제서야 사연을 알게 된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참으로 잘되어 싸웁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 대해 내가 좀 알아본 것이 있네 꽤나 어렵게들 살았더구먼 어르신 아닙니다요 그래서 말인데 자네 혹시 나와 여기서 같이 살 마음은 없는가 예? 깜짝 놀란 숙단이는 말을 못하고 고개를 숙인다 그래 갑작스럽게 그리 말하니 놀랄만도 하지 내가 나이는 조금 들었으나 아직은 힘쓸만한데 어떤가 그러며 걸걸걸 웃는다 그제서야 숙단이가 나으리 저에 대해 알아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어찌 저같이 미천한 것이 아닐세 자네는 내가 볼 때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도 같으네 그러니 그런 말 하지 마시게 그리고 내가 재산을 좀 갖고 있으니 자네 둘은 평생 돈 걱정은 안 하고 살 걸세 어떤가 그러자 숙단이가 눈물을 그렁거리며 저같이 비천한 것을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그저 황성할 뿐입니다 그래 그럼 승낙한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되겠나 그리고 우리 덕순이도 내 호적에 입적하여 아들로 삼을 것이니 그러더니 밖을 향해 여봐라 밖에 누구 없느냐 예 예 나으리 당장 가서 첫째 둘째 셋째에게 집으로 오라 알리렸다 그리고 막내 딸내미도 오라 하고 예 나으리 당장 다녀오겠습니다요 그래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고 저녁 나전이 되자 쇠아들과 딸이 급하게 달려왔다 오느라 고생들 많았다 내 오늘 너희에게 통보할 일이 있어 급하게 오라 했느니라 예 아버님 말씀하시지요 오늘부터 여기 있는 분이 너희 어머니가 될 것이고 이 아이는 너희들의 형제가 될 것이니라 알겠느냐 내 사람은 갑작스런 통보에 당황하는 듯 하였으나 곧 고개를 끄덕이더니 예 아버님 그리 알겠습니다 어머니 절 받으십시오 내 명예 자식이 모두 일어나 절을 하니 숙단에는 안절부절하며 같이 맞절을 올린다 그리고 덕순아 이제부터 너의 형님들이고 누님이니 잘 지내거라 덕순이는 마치 꿈을 꾸는 듯 하여 오하니 봉봉하다 아버님 곧 문중어른들께 이 경사를 알리고 혼사이를 잡게 싸웁니다 오냐 너희들이 잘 알아서 하거라 예 아버님 밤이 깊어 두 사람은 안방에 나란히 누웠다 여보게 내 갑작스런 청을 들어줘서 고맙네 아닙니다 나으리 저야말로 그러며 숙단을 부드럽게 끌어안는다 지금껏 수많은 남자들을 상대했던 숙단이지만 오늘은 마치 첫날밤 신부처럼 가슴이 설레인다 대감이 이끄는 대로 몸을 맡겼다 이런 정감은 난생 처음 느껴본다 지금까지의 육합과는 비교할 수도 없었으며 뭔가 여자로서 대점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눈을 지그시 감은 숙단은 감격에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나으리 그리하여 두 사람의 성대한 혼례가 치러지고 덕순이는 아침부터 도련님 복장으로 갈아입고 싱글봉글이다 숙단이는 대가짐 마님이 되어 그 뒤로도 어려운 사람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니 나라에서 알고 큰 상을 내려 모든 이에게 귀감이 되게 하였더라 한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차가워져서인지 최의원 집에 복불 손님이 줄을 잇는다 한 노인이 기침을 하며 들어오는데 의원님 오늘 약값이 없어 농사짓던 호박을 좀 갖고 왔는데 이걸로 어찌 안되겠습니까 그러자 최의원이 인상을 쓰며 그런 소리 마시오 나는 땅파다 이짓하는 줄 아오 돈을 갖고 오시오 돈을 야멸차게 거절을 하니 모숨이 나와 노인을 밀쳐내며 용감 어서 돌아가시오 자 다음 사람 들어오시오 참으로 인색한 최의원 그런데 그와 복음가는 인물이 하나 또 있으니 약적군 강용감이다 저녁 낮을쯤 환자가 모두 돌아간 최의원 방에 강용감이 와서는 최의원님 잘 계셨습니까 아니 강처사 아니요 어서 오시오 오늘도 좋은 물건 좀 갖고 왔어 최의원 집에는 글창문을 하나 두고 방과 약재실로 나뉘어져 있다 약재실에서 한약재를 자르고 있던 순실댁이 입을 삐죽거리며 지랄 처사는 얼어 죽을 놈의 처사요 꼭 산삼 살 때만 싸게 사려고 저렇게 강용감을 처사라 치켜 세운다니까 속보인다 이놈아 무슨 이유에서 인지는 모르나 최의원과 그다지 사이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어디 한번 봅시다 정성스럽게 싼 한지를 풀자 보기에도 잘생긴 산삼이 몇 뿔이나 나온다 보십시오 이리도 잘생겼지 않습니까 좋지요 꽤 상품으로 보이는 산삼이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곱게 말할 최의원이 아니다 뭐 그저 그렇구먼 이전보다 좋지 않아 아니 뭔 말씀이래요 이렇게 좋구먼 이것 보시오 강처사 입이 시들시들 허구먼 참말로 이제는 별걸 다 트집을 잡습니다요 트집이 아니오 강처사 어쨌든 이번에 얼마 주면 돼요 못 받아도 천량은 받아야겠습니다요 천량 너무 비싸오 육백냥만 합시다 한두 번 거래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강처사는 매번 비싸게 부른단 말이야 강령감이 한숨을 푹 내쉬며 내가 또 졌어 칠백냥에 합시다 최의원은 큰 선심이라도 쓰듯 그래 좋소이다 우리 강처사가 다른데 가지 않고 나한테만 오니 둘은 그렇게 칠백냥의 거래를 마쳤다 왜 강령감이 이런 수전노에게만 산삼을 들고 오는지는 나중에 알게 된다 그런데 강처사 도대체 어디 산삼밭이라도 발견했어 남들은 그리 산을 타도 산삼 한 뿌리도 개개 어려운데 산삼밭이요 강령감이 헐헐헐헐 웃으며 그렇소이다 산삼밭을 발견했지요 진짜요 내가 한 달 전 꿈에 돌아가신 우리 모친이 나타나서 나를 찾고 산속으로 데리고 가더니만 갑자기 사라지시길래 엄리엄리 하고 내가 뛰어가다 돌 뿌리에 걸려 넘어졌지 안오 그래 다시 일어나보니 아 글쎄 그곳에 산삼밭이 펼쳐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요 그래서 다음날 그 꿈꾸던 곳을 더듬어 찾아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산삼들이 밭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요 에이 농담도 지나치시오 최의원이 손사래를 치며 비웃자 강령감도 같이 따라 웃으며 삐거나 말거나 조 그러나 이 소리를 예사롭지 않게 듣는 이가 있으니 약재실의 순실댁이다 뭐라고 산삼박 지금 농처럼 얘기하지만 진짜 있을지도 몰러 그때였다 강령담이 아니 그런데 순실댁은 어디 갔나 보지요 안 보이네요 아 옆방 약재실에서 한약재를 자르고 있소이다 그러자 최의원이 불렀다 여보게 순실댁 잠깐 이 방으로 건너오게 잠시 후 방으로 순실댁이 들어오자 강령담이 화난 얼굴로 아이고 우리 순실댁은 여전히 이쁘구먼 사실 강령담은 돌아간다 순실댁은 전 남편과 사별하고 최의원 집에 들어와서 일한지 6년째이다 곱상한 얼굴로 처음 최의원 집에 왔을 때는 스물 후반이던 순실댁이 이제는 서른 중반이 되었다 그동안 최의원은 마누라 몰래 순실댁과 정분을 나누던 사이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도 식상해졌는지 지금은 이도저도 아닌 사이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당장 갈 것 없는 순실댁은 그나마 몇 푼이라도 받고 일할 수 있는 것이라 하루 이틀 지내다 보니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이다 700량을 받아든 강영감은 당장 나루토 주막으로 달려갔다 고 이 마을에 산삼을 팔고 나면 들리는 것이다 어이 주모 나왔네 아이고 강영감님 오랜만이네요 어째 그동안 좀 격조했소 그러게 말일세 내가 몸이 좋지 않아 좀 쉬었네 어요 앉아요 뭘 좀 드릴까 혼자 먹는 거 뭐 전에다 닭주나 한 사발 주게나 그라고 숙향이는 있는가 예 있지요 숙향이는 이 주막에 있는 들병이에 이릅니다 있다 목간이나 하고 기다리고 있으라 하게 주모가 작은 방을 향해 소리친다 숙향아 내 서방님 오셨다 준비해라 강영감은 강영감은 이 주막에서 술 한잔을 걸치고 나서는 꼭 들병이 숙향이와 육합을 치르고 돌아가는 게 무언의 약속처럼 되어 있다 텐마루에 누군가 순실댁 강영감은 벌떡 일어나더니 자리를 내준다 어서 앉게 목소리마저 떨린다 장옷을 벗으며 자리에 앉는 순실댁 마침 숙향이가 뒷물을 하려고 방에서 나오니 강영감이 깜짝 놀라 순실댁 모르게 고개를 흔들며 눈짓을 보낸다 영문도 모르는 숙향이는 다시 방 안으로 쫓기듯 들어간다 아니 진짜 여긴 웬일인가 웬일은 뭔 웬일이오 같이 술이나 한잔하려고 왔지 강영감은 포무지 믿을 수가 없다 꿈인가 생시인가 최의원은 내가 뭘 하는지 어찌 알겠소 또 알면 어떻고 그래 주모 여기 너비안이에 청주나 한병 주게 주모는 슬쩍 두 사람을 살피더니 입을 삐죽이며 예 알겠어요 둘은 그때부터 주거니 바거니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선호식경을 넘기자 두 사람은 술에 취해 야한 농담도 서순치 않는다 내가 자네를 한번 넘겨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아는가 강영감님 내가 그리 산 여자인 줄 아시오 그러니까 내가 그리도 애걸복거란 게 아닌가 오늘 어떤가 그거야 하는 거 봐서 술에 취했지만 그 대답에 술이 확 깨는 듯 싶다 진짜인가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구먼 그러기를 다시 한시경 벌써 주막도 문을 닫고 마무리하는 주모를 보며 여보게 객방 남는 거 있나 그럼요 잊고 말고요 오늘은 여기서 주무실라는가 순실댁을 얄궂은 표정으로 바라보며 오늘은 여기서 머물고 가야겠네 잠시 후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순실댁과 강영감은 객방으로 들어갔다 이미 많이 취해버린 순실댁이 자기 스스로 옷을 벗고 이불 위로 쓰러진다 여보게 순실댁 자는 거 술이 취해서 자는지 안 자는지 난 모르겠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며 숨을 색색거리는 순실댁 강영감도 훌러덩 옷을 벗어던지고 옆에 눕고는 몇 년에 걸친 그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비록 술에 취해 정신없는 일합이었지만 드디어 첫 산을 넘었으니 앞으로는 잘 터놓은 신장로가 될 것이다 다음 날 일어난 두 사람은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강영감이 앞장을 서고 순실댁이 뒤를 따랐다 한참 만에 집에 도착한 두 사람 내 칸짜리 기와집이긴 하나 호랩이 냄새로 찌들어서 코를 막는 순실댁 아이고 미안하네 혼자 살다 보니 이렇게 구차하다네 방으로 들어가니 여기저기 빨지도 않은 옷들이 널부러져 있다 급하게 구석에 몰아넣고는 자네가 올 줄 알았으면 소재라도 해놓았을 터인데 됐소이다 사내들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여보게 그래도 내가 돈은 좀 갖고 있네 이것 보게 그러며 한쪽에 있던 화초장을 치우고 바닥에 가려놓은 나무를 걷어내자 항아리에 꽤 많은 돈이 들어 있다 이 돈이면 자네랑 내가 잘 살 수 있네 당장 최의원 집을 나오게 물끄러미 강영감을 바라보던 순실댁이 정말 날 호강시켜줄 수 있어? 그래 여보가 있겠나 그라고 여보게 자네한테만 말하는 거지만 반에도 반에도 줄지 않는 보물항아리가 있다네 아마도 산삼밭을 말하는 듯 싶다 사실 지리산에 산삼밭이 있기는 했다 우연히 산을 타다 알게 된 곳인데 덕파리라는 노총각이 아버지가 산삼씨를 뿌려 키우던 산양삼밭을 이어받아 가끔 새똥을 뿌려가며 키우고 살았다 그런데 덕파리는 머리가 좀 많이 부족하여 아버지가 생전에 시킨 일만 할 뿐 산양삼이 무언지도 모르고 키운다 산삼이란 원래 새들이 산삼씨를 먹고 멀리 날아가서 똥을 싸면 그것이 자라 진짜 산삼이 되는 것인데 이곳에 있는 산양삼은 사람이 직접 시를 뿌려 키우는 것이라 산삼에 비해 약효가 많이 떨어지긴 한다 하지만 강영담은 노총각 몰래 밭에서 산양삼을 훔쳐다 진짜라고 속이고 최의원한테 파는 것이다 정말 산삼에 해박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구별하기가 어려운 게 산양삼이다 그렇지만 최의원이 누구인가 이미 오래전부터 그것이 산양삼인 줄 알고 있었다 그래도 산삼이라고 속아가며 그 산양삼을 사는 이유는 이 강영담이 워낙 말주변이 좋아 다니는 곳마다 산삼 캔 것을 자랑하고 다니니 말 안해도 진짜 산삼이 되어 강영담한테 산 것의 열배는 더 받고 팔 수 있기 때문에 모르는 척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의 약점을 알고 교묘하게 얽혀 돌아가는 바퀴 모양의 거래를 하고 있으니 두 사람은 가정스러운 거래를 얼굴 색 하나 바뀌지 않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그날로 두 사람은 가시버시가 되어 살아가게 되었다 강영감은 강영감은 하루하루가 달콤한 꽃만 같지만 순실댁은 커다란 목표가 있으니 두 사람은 봉상이몽을 꾸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강영감이 산을 탈 때면 굳이 따라가기를 자청하여 뒤를 따르나 절대 산산밭에는 가지 않는다 영감 그 말하던 보물항아리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강영감은 보물항아리? 이 산이 전부 보물항아리 아닌가 하며 능글맞게 웃곤한다 순실댁은 속으로 능구렁이 같은 놈 집으로 돌아온 순실댁은 토라진 듯 누워 잠을 청한다 하지만 오늘 역시 회가 동안 강영감이 순실댁을 뒤에서 끌어안으며 여보 마누라 그냥 잘 텐가 그냥 자요 나 피곤해요 그러며 손을 쳐내니 아니 왜 그러는가 임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가 그냥 자라니까요 피곤해요 강영감은 못내 아쉬운 듯 돌아 누우며 참 그 사람 쌀쌀 맞기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냉랭한 순실댁을 보며 마음이 편치가 않다 그나마 해주던 밥도 안 하고 누워있기만 하는 순실댁 그러던 어느 날 영 답답했던 강영담이 임자 시방 보물항아리를 안 보여줘서 그러는겨 몰라요 몰라요 그까짓 보물항아리 있거나 말거나 획 헐 토라지더니 나보다 더 중요한 게 보물항아리겠지 뭐 아따 이 사람아 그게 말인가 방구인가 자네야말로 엉망금을 줘도 안 바꿀걸세 흥 말만 청산유수라니까 살살 강영감에 심사를 건드니 여보게 알았네 따라오게 순실댁은 속으로 옳탔구나 하고는 못 이기는 척 강영감 뒤를 따랐다 길도 나지 않은 산을 넘어 한참을 걸었다 도저히 한두 번 와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길이었다 아니 수백 번을 와도 모를 길이었다 강영감만 알 수 있는 표식이 있을 터인데 알 수가 없다 얼마나 걸었을까 야트막한 등선 아래에 이르자 허리를 굽히더니 임자 저기를 보게 손가락을 따라 그곳을 보니 정말 산삼이 아니 사냥삼이 기천에 깔려있다 순실댁은 폴리닙을 다물지 못했다 어머 저게 다 산삼? 그려 이제 내가 말한 보물왕아리가 무언지 알겄지 저것만 있으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니께 순실댁은 강영감을 안으며 영감 대단해요 정말 그렇지 마치 자신의 바친약 의기양양한 강영감 그때 순실댁이 영감 나 잠깐 소피 좀 보고 오겠소 응 그려 순실댁은 얼른 숲속으로 들어가서 속옷을 입으로 물어뜯더니 손바닥만하게 끼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그러더니 강영감에게 가서는 여보 됐으니 그만가요 그려 이제 보여줬으니 오늘 밤 알지 으이그 알았어요 응큼하기는 하며 강영감 옆구리를 살짝 꼬집는다 순실댁과 강영감이 다시 산길을 따라 내려오는데 강영감 몰래 뒤에서 아까 찢어놓은 하얀 헝겊을 나무에 걸어둔다 다시 찾아오기 위해 머리를 쓴 것이다 집에 도착하여 순실댁은 오랜만에 갖가지 반찬과 밥을 지어 저녁을 들고 오니 역시 우리 마누라 반찬 솜씨는 최고라니께 그날 밤 강영감은 오랜만에 참았던 일합을 지르고 만족한 듯 코를 드르렁거리며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여보 내가 요즘 속이 더부룩한 게 영 통시에 가도 시원치 않으니 어째요 그래 그럼 의원한테 보여야 되지 않겄는가 아니요 이럴 때는 백화수어가 좋다던데 아 그렇지 자네가 약에 대해선 좀 알겄구먼 그럼 산에 가서 좀 따와야겠네 그래 줄 수 있어요 그럼 당연하지 하늘에 있는 달은 못 따오겄는가 그럼 나도 같이 가요 하수원은 위험한 바위 아래에 난다던데 나 혼자 가면 되지 위험한 뒤 아니에요 당신 혼자 위험한 곳에 못 보내요 강영감은 그런 순실댁이 너무나 이뻐 보인다 콧간으로 가서 밧줄을 허리에 맨다 이것이 있어야 바위를 타지 불은 산으로 올라갔다 얼마 가지 않아 낭떠러지 바위 끝에 하수호가 보인다 에 저기 있구먼 어머 위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밧줄을 갖고 온 게 아닌가 강영감은 능숙하게 나무에 밧줄을 묶더니 우리 마누라 병 고치러 한번 가보자 하더니 가파른 바위를 줄에 의지하며 내려간다 그러자 순실댁이 어느 정도 내려간 것을 확인하더니 가슴에서 날카로운 은장도를 꺼내더니 밧줄을 자르기 시작한다 급하게 앞뒤로 손을 움직이니 타닥타닥 하더니 푹 끊어져 버리는 강영감의 목숨줄 잠시 후 악하는 소리와 함께 강영감의 비명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돌아온다 순실댁은 빠른 걸음으로 산을 내려오더니 최의원 집으로 향한다 방 안에 있던 최의원이 긴장한 표정으로 다가오더니 됐는가 순실댁이 격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자 최의원이 화난 얼굴로 순실댁을 안으며 아이고 이쁜 우리 마누라 고생했네 고생했어 그러며 엉덩이를 토닥토닥 두들긴다 칫 이럴 때만 이쁘지 토라지는 순실댁을 눕히고는 오랜만에 합을 맞춘다 다음날 두 사람은 어제 내려올 때 묶고둔 흰 헝겊을 따라 바쁘게 산을 올라간다 걔는 놈 위에 나는 놈은 반드시 있게 마련인 듯 기생 월냥이가 그동안 후첩으로 살았던 김천지집에서 쫓겨나 작은 보따리 하나 달랑 옆구리에 끼고 정처없는 발길을 옮기고 있다 핏기 하나 없는 얼굴에는 눈물이 한없이 흐르고 있다 김천지는 워낙 여색을 밝혀 젊은 시절부터 전국 안 다녀본 기방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다 어찌하여 만석군 부모 잘 만나 써도 써도 줄지 않는 샘물 같은 돈이 있으니 무슨 걱정이 있으랴 그러나 그 많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 많고 인색하여 누구도 김천지를 상대하려고 하지 않는다 김천지가 기생집에 한참 다닐 때 월냥이는 막 들어온 동교수며 워낙 인물이 출중하여 머리를 올려주고 척으로 삼았다 하지만 화엄무 시비롱 꽃다운 월냥이도 세월을 막지 못하니 나이 사십이 되어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눈 밑에 기미가 덕지덕지 붙으니 김천지 눈에 가시였던 월냥이를 결국 도둑 누명을 씌어 단 한 푼 주지 않고 쫓아낸 것이다 한참을 정처없이 걷던 월냥이가 불이 켜진 주막에 들러서는 주모 내 몹시 배가 고픈데 국밥 한 그릇 주시면 설거지라도 도와드리면 안 되겠소 주모 월냥을 보더니 보아하니 갈 곳도 없나 본데 그럼 여기서 나랑 같이 있읍시다 아이고 그러면야 너무 고맙지요 월냥이가 눈물을 그렁거리며 좋아한다 그런데 가끔 손님도 받을 수 있겠소 손님이요 어떤 그 있잖소 풀고 싶어도 풀 곳이 없는 남정네들 상대로 월냥이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제 달리 갈 곳도 없고 그까짓 서고 문드러질 몸뚱아리 아끼면 무엇하랴 생각이 들어 알겠소 주모 내 그러리다 그리하여 주막에 따리를 들고 정착하게 되었다 그런데 막상 그 장사를 시작해보니 보통 힘든 게 아니다 술 먹고 진탕 취해서 때리는 백정놈 말로도 경언할 수 없는 요상한 걸 요구하는 선비 괜히 다 하고 나서 시비 걸어 화대를 안 내려는 파라코 등 별의별 종자를 다 만나보니 매일 술 없으면 잠을 못 이룬다 느는 건 한숨뿐이다 그것 주막에는 가끔 동냥을 오는 장순이라 하는 아이가 있다 어려서 일찍 부모가 죽고 떠돌다 거롱뱅이가 되었다 하지만 이 녀석이 워낙 똘똘하고 부침성이 좋아 워낙이를 이모이모하며 따르니 이모 어제도 술 마셨나 베 얼굴이 푸석푸석한 걸 보니 그래 너를 속일 수가 없구나 그래 밥은 먹었느냐 아니요 그래 여기 앉아 기다리렴 내 곧 밥을 차려올 테니 푸옥으로 간 워낙이가 개다리 소반에 밥을 챙겨온다 어서 먹으렴 그때 주모가 풍시에서 나오며 너희 둘은 마치 모자지간 같구나 둘은 얼굴을 쳐다보며 낄낄낄 웃는다 그때 워낙이가 본방대에 불을 붙이며 요즘은 손님도 뜸하고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한숨을 내쉬며 신세한탄을 한다 이모 많이 힘들어요 그래도 너보다야 못하겠느냐 어서 걱정 말고 밥이나 먹으렴 그러자 우곡우곡 밥을 먹던 장순이가 이모 여기 오기 전에 김첨지 집에 있었다면서요 아니 내가 어찌 그걸 그러며 주모를 쳐다보더니 언니는 별 쓸데없는 말을 다 했구랴 뭐가 쓸데없어 그 잡놈의 영감놈 널 이렇게 주막 들병이로 만든 인간 아니요 한참 말없이 밥을 먹던 장순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묻는다 이모 제가 하자는 대로 해보실래요 뭘 김첨지 혼내주고 싶지 않아요 이제 와서 그런들 못하겠니 다 내 기구한 팔자인걸 장순이는 혼자 고개를 끄덕이더니 밥을 다 먹고는 제 거처인 수표교 다리 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장순이 모습이 보이질 않는다 그렇게 매일 뻔질나게 다니던 녀석이 콧백이도 비추지 않으니 언니 장순이가 뭔일 생긴 거 아니요 한번 다녀와 봐야겠어요 월냥이는 장옷을 덮어쓰고 수표교 다리 밑으로 가보았다 이제 대여섯 살이나 되었을까 한 어린 아이들이 돼지어파를 차며 놀고 있었다 얘들아 여기 장순이라고 있지 않느냐 그러자 한 아이가 장순이 형이요 지들도 얼굴 자주 못 본다니께요 식전에 나가서 밤늦게야 돌아오니 그래 우선 별다른 일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되니 안심한 월냥이 그럼 형 보면 주막 이모가 왔다갔다 일러주렴 알겠지 예 알겄어요 그러며 월냥이가 소매에서 돈 몇 푼을 꺼내 아이들에게 준다 이걸로 여시라도 사 먹으렴 예 고맙습니다요 수표교를 다녀온지 한 사나흘쯤 되었을까 얼굴이 새까맣게 탄 장순이가 살인문을 열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큰 소리로 이모 이모 저 왔어요 월냥이가 방문을 급히 열어보니 온통 흙투성이에 장순이가 씩 하고 웃는다 아니 장순아 어디 갔다 오는 거니 얼마나 걱정했다고 예 죄송해요 그동안 할 일이 많았어요 이모 잠깐 나랑 나갈 수 있어요 지금 어디 글쎄요 저만 따라와 보세요 월냥이는 장순이를 앞장세우고 귀를 따랐다 한참을 걸어 산속에 있는 작은 음막에 다다르더니 이모 여기가 이제 우리 일터예요 일터? 예 주변에는 제법 예쁜 야생화가 심어져 있고 한쪽에는 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다 얼기설기 엮어놓은 문을 밀자 뜻밖에 아늑한 방이 나온다 아니 여기는 뭐하는 곳이니? 예 이모 화전민이 버리고 간 음막을 제가 다 고쳤다 니께요 월냥이 방안을 휘둘러보니 나름 벽에 족자도 걸려있고 바닥에는 어디서 주워다 놓았는지 낡은 금침도 깔려있다 아니 장순아 이런 걸 어디서 구했니? 장순이는 스스로가 자랑스러운 듯 좋지요? 그래 좋긴 한데 여기서 뭘 하려고? 이모 여기서 손님들을 받으면 돼요 아니 그걸 하려고 그동안 이걸 만들었단 말이니? 이모 제가 하자는 대로 한다고 했죠? 그러니 절 믿어보시라니까요 그럼 이걸 짓느라 그동안 보이지 않던 거니? 예 이모 혼자 하려니 워낙 일이 많더라고요 워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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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을 위해 애써준 장순이를 보니 목이 매인다 결국 그 움막으로 거처를 옮긴 워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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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안을 쓸고 장사 준비를 시작했다 장순이가 다시 주막으로 가서는 각지에서 몰려드는 장사꾼들에게 아재 저기 물 좋고 산세 좋은 곳에서 회포 한 번 안 푸실랍니까요 중국에는 양귀비 조선에는 워낙이 한 번 가서 보시면 절대 후회 안 하십니다요 헉 그 놈 참 말도 잘하는구먼 그래 틀림없이 양귀비더냐 그럼요 가서 한 번 보시라니까요 술이 얼큰하게 취한 장사꾼들이 장순이를 따라 암왕궁 움막으로 갔다 박가분을 짙게 바르고 입술을 빨갛게 바르니 제법 이뻐 보인다 주막에 있을 때와는 사뭇 다르다 물가 옆에 펑퍼지만 큰 바위 위에는 개다리 소반에 술이 놓여져 있다 자 여기서 술 한잔 드시고 순번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돈을 조금만 더 내시면 더 재미난 구경을 시켜드립니다요 아니 그게 뭐냐 그러자 장순이가 음흉한 미소를 짓더니 장사꾼들을 데리고 움막 뒤편으로 가서 조그만한 들창문을 여니 일합을 치르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보이는 것이다 직접 치르는 것보다 더 가뭄이 이니 모두 입을 다물지 못한다 순간 문을 닫아버리는 장순이 자 돈을 내십시오 돈을 세냥 입니다요 그러자 얼른 세냥식을 장순이에게 건네준다 그렇게 시작된 월냥이와 장순이의 봉업은 대성공이다 따로 주막에 가서 호객을 하지 않아도 손님이 몰리기 시작했다 특히 몰래 보는 것이야말로 사내들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었다 두 사람은 장사를 마치고 그날 받은 돈을 세며 아니 장순아 어찌 이런 생각을 한개냐 참으로 대단하구나 그러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더니 이모 좀 더 기다려봐요 아직 놀래기는 일러요 월냥이는 무슨 말인지 모르나 어린 장순이의 깨에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소문은 구름처럼 퍼져 김첨지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여보게 들었는가 무언 말인가 저기 용미산에 양귀비 뺨치는 여자가 있는데 색다른 분위기로 장사를 하니 그 소문을 듣고 남정네들이 줄을 잇는다는 구먼 어디 기방 출신이라지 아니 뭣이 색다르단 말인가 나도 아직은 안 가봤네만 조만간 한번 구경 가볼 생각이네 그라고 돈을 가만히로 쓸어 담는다는 구먼 그 소리에 귀가 번쩍 띄인 김첨지 그래 다음 날 소문을 물어 그곳으로 가보았다 입구에서 장순이가 어르신 입장료를 사셔야 합니다 입장료라니 그 무슨 해괴한 소리더냐 아직 모르시나 봅니다 그러더니 김첨지를 데리고 운막 뒤로 가서 들창문을 열더니 자 보십시오 김첨지가 빼꼼이 열린 창으로 방을 엿보다 뒤로 넘어간다 아니 월냥이 깜짝 놀란 김첨지가 말까지 더듬으며 저 적군 월냥이 아니냐 이미 김첨지를 알고 있던 장순이 예 맞습니다요 아니 그 소문에 여자가 월냥이더냐 예 나으리 너무나 황당하여 한동안 몽하니 말을 못한다 그런데 진짜 돈벌이가 그리도 잘 된단 말이냐 아직 소문 못 들으셨습니까 긁어 담습니다요 그 말에 일리가 있는 게 언제 올라왔는지 벌써 뒤에는 순번을 기다리며 손님들이 줄을 지어 서있다 강교한 김천지는 번뜩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여봐라 이곳을 나한테 팔거라 내 좋은 값을 쳐줄 테니 싫습니다요 얼마 쳐주실지 모르나 이렇게 장사도 잘 되는데 굳이 팔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 혼자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요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 보거라 내가 20만 양 줄 테니 나한테 넘기거라 사실 하루에 200량씩만 벌어도 본전은 금방 회수할 듯 싶다 그러자 장순이가 코웃음을 치며 나리 보시면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장사가 잘 되는데 20만 양 이라니요 김첨지가 생각해 봐도 거저먹기다 그래 그럼 30만 양 줄 테니 나한테 넘기거라 30만 양 이란 소리에 깜짝 놀란 장순이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오늘 월량이 모랑 상의는 해보겠습니다요 뭐냐 사실 월량이는 예전 나의 첩이었느니라 장순이는 속으로 그래 이 영감탱이야 알고 있다 다음날 저녁 다시 움막을 찾은 김첨지 월량이를 보더니 여보게 잘 있었나 이미 장순이로부터 얘기를 전해들은 월량이는 침착하게 예 오랜만입니다 잘 계셨습니까 그래 우리 옛날에 갖고 있던 앙금은 모두 던져버리고 협력하여 잘 살아보는 게 어떤가 자네가 앞으로도 잘 도와준다면 지금 주는 삼십만 양 말고도 내가 좀 더 쳐줌세 알겠나 그리하여 순조롭게 삼십만 양의 계약을 마친 김첨지는 앞으로 벌어들일 돈을 생각하니 잠도 오지 않는다 내가 왜 예전엔 이 생각을 못했을 거 그러면 돈이 한 푼도 안 들었을 것 아닌가 다음 날 일찍 산으로 갔다 입구에서 손님들을 기다리는데 개미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는다 이상하네 어제 그리도 박을 떼던 손님들이 다 어디 간 거요 아무리 기다려도 손님은 오지 않는다 며칠을 초조하며 움막 주변을 서성히는데 갑자기 사내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옳지 이제야 오는구먼 갑자기 화색이 돈 김첨지가 입구로 가보니 형방과 포졸들이 와서는 김첨지는 오라를 받으시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시오 김첨지는 풍기물란과 친족 성땡땡 알선을 하였으므로 어서 동원으로 갑시다 여봐라 포박을 하여라 두 손이 묶인 채 동원에 끌려간 김첨지 사또가 옆에 있던 월량이에게 이 사람이 자네 주인 맞지 않는가 예 맞습니다요 사또가 큰엄한 표정으로 김첨지는 본인의 죄를 알고 있어 아니 사또 나으리 전 죄가 없습니다요 단지 그곳을 며칠 전에 산 죄밖에 없습니다요 아직도 말을 못 알아듣는구만 여보게 자네에게 일을 시킨게 누구인가 김첨지 옵니다 아닙니다요 사또 아니긴 그럼 그곳에 지금 주인은 누구요 김첨지가 아니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어진 김첨지 무언가 잘못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리고 월량이는 김첨지 집에 식솔 아니었어 김첨지는 어서 모든 죄를 인정하고 월량이에게 못된 짓을 시키고 방조한 죄를 따져 곤장 열대 위자료로 20만 양을 지급하시어 결국 어떤 증거도 제시할 수 없을 뿐더러 스스로의 입으로 주인임을 시인했으므로 곤장 열대를 맞고 위자료 20만 양을 주고 겨우 풀려나왔다 화병으로 들어누운 김첨지 다음날 아침 일찍 장순이는 월량 이모와 나루토에서 배에 오르고 있었다 사실 이 돈이 이 돈이면 어딜가든 떵떵거리고 살 수 있으니 이모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살아요 장순아 정말 고맙구나 이제 너를 내 친자식처럼 생각할 테니 너도 나를 친어머니처럼 생각해다오 예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떠오르는 일출해를 가슴 폭차게 바라보았다 어느 상골에 선비 한 사람이 작은 초가집을 짓고 부부가 달란하게 살고 있었다 하루는 해가 져서 땅거미가 질 무렵 소금장수가 와서 하룻밤 무고 갈 것을 정했다 이에 선비는 난처해 하면서 보다시피 집이 자가 방이 좁은 데다 아래 위체가 붙어 있었다 있으며 우리 부부만 단둘이 살고 있어 외인을 재울 수가 없습니다 하고 거절했다 그러자 소금장수는 이렇게 간청하는 것이었다 나도 역시 가난하지만 양반집 자손이랍니다 소금을 팔아 생계를 이어보려고 이렇게 다니다가 산속에서 날이 저물었으니 어디로 가서 자겠습니까 이렇게 박절하게 거절하시면 다니다가 호랑이에게 물려갈 신세인데 너무 냉정한 처사가 아니옵니까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이와 같이 딱한 사정을 호소하니 선비는 참아 박절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사랑방에서 자기와 함께 자기로 하고 허락했다 소금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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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편을 먹을 수가 이 말에 이 말에 선비는 좋은 계획이 있다면서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여보 여보 잘 들어봐요 내 좋은 수가 있으니 오늘 밤 긴 끈으로 내 음랑을 묶어서 그 다른 쪽 끝을 사랑방 들창 밖으로 늘어뜨려 놓겠소 그럼 당신이 송편을 빚어 다 쪘거든 가만히 들창 밖으로 와서 그 끈을 잡아당겨 흔들구려 그러면 내가 알고 소금장수 몰래 나와서 함께 송편을 먹는 거요 어떻소 참 좋은 계책 아니요 그러자 아내는 좋다고 응락했다 본래 선비의 집은 워낙 좁고 창문도 하나뿐이라 소금장수는 이들 내가 약속하는 소리를 사랑방에서 모두 엿들었다 이윽고 선비가 사랑방으로 나와 불을 끄면서 소금장수에게 먼저 자라고 권했다 그래서 자리에 누워 자는 척하자 선비가 눕더니 끈으로 자신의 음랑을 묶은 다음 한쪽 끝을 들창문 밖으로 내놓는 것이었다 이에 소금장수는 모른 채 하고 가만히 살피니 어느새 선비가 잠들어 호거는 소리가 우려와 같이 요란했다 소금장수는 소금장수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선비를 흔들어보니 잠이 깊이 들어 깨지 않았다 그러자 소금장수는 꺼버리는 게 좋겠구려 어서 불을 끄도록 해요 그렇지만 여보 불을 끄고 어떻게 떡을 먹으려고요 여보 괜찮아요 어두어두 손과 입이 잔소 더듬어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으니 어서 불을 꺼요 이 말에 선비의 아내는 웃으면서 호롱불을 불어 끄는 것이었다 그러자 소금장수는 방 안으로 들어가 선비의 아내와 함께 송편을 더듬어가며 배불리 먹었다 그러고는 선비 아내의 옷을 벗기고 누워서 온갖 재주를 부리며 힘차게 잠자리를 해주니 매우 흡족해 했다 이러고 소금장수는 슬그머니 일어나 사랑방으로 돌아왔다 그때까지도 선비는 세상 모르고 자는지라 소금장수는 선비를 깨워 주인장 재워주어서 고맙소이다 새벽 닭이 울었으니 이제 떠나겠습니다 다음에 또 지나칠 때 들리겠으니 잘 계시오 라고 말하고는 짐을 챙겨 떠나는 것이었다 그 바람에 일어난 선비가 생각해보니 아내가 송편이 다 되면 깨우겠다 해놓고 새벽달기 울도록 깨우지 않은 것이 하도 이상했다 그래서 문득 자신의 음랑을 묶었던 끈을 떠올리며 그것을 만져보자 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뒀다 선비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안방으로 들어가니 아내는 깊은 잠에 빠져 코를 골고 있었다 이에 화가 난 선비는 큰소리로 아내를 불러 깨우고는 소리쳤다 아니 여보 내가 어젯밤 송편이 있거든 깨우라고 했거늘 끝내 아무 소식도 없으니 무슨 까닭이요 이 말에 잠을 깬 아내는 눈을 부비면서 투덜거리는 뭐라고요 좀 전에 배불리 송편을 먹고 나와 잠자리까지 잘해놓고는 이제 와서 대체 무슨 말을 하는게요 그 무슨 말이요 내가 배부르게 송편을 먹었다니 선비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니 아내는 벌떡 일어나 앉아서 조금 전에 끈을 잡아당겨 흔든 이야기며 불을 끄고 함께 송편을 먹은 이야기 게다가 특별했던 잠자리 이야기까지 모두 그대로 설명해 주었다 그러자 선비는 크게 당황하면서 물러나 앉더니 그 그놈의 소금장수로구나 원수 같은 소금장수가 내 집에 아내와 송편을 모두 먹고 가서 이렇게 원통하고 분할 수가 라고 소리치며 분통을 터뜨렸다 남편의 말을 들은 아내는 비로소 깨닫고 쳐다보며 말했다 음 그래 내 어째 괴이하다 생각했었지 잠자리를 할 때 그렇게도 재주를 부리며 힘차게 자라기에 이상하다 했더니 그게 당신 것이 아니고 소금장수 이것이었구려 아내가 이러고 딸깔 웃으니 선비는 화를 내면서 나가버렸더라 보러